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부족한 제 영상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에게는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매번 긴장을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아 제가 휴대폰으로 그냥 켜서 이렇게 영상을 그 휴대폰을 고정을 시켜서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주시면 감사 드리겠고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이 화면을 그냥 그대로 보시면 이제 조금 작으니까 옆으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그 확대하는 부분이죠 오른쪽 우측 밑에 오른쪽 부분을 보면은 이 조그만 네모 그 부분을 누르면 화면이 가로로 크게 이제 보여지는 기능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휴대폰 화면 크기 그대로 전체가 이 화면에 영상이 뜨기 때문에 보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때로는 발음이 부정확할 때도 있고 어 그냥 스쳐 지나가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은 cc 라고 이제 고유 또 이렇게 그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만 뭐 일단 그냥 cc 라고 표시가 조그맣게 된게 있어요 그걸 또 누르면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이 글자로 자막으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용도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뭘 저렇게 드물 저렇게 꼭 누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하는 중에 어 이끼 작업을 하는 부분을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하고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뭐 분갈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어 그 부분은 제가 청약을 하고 다음 기회가 있음에도 저도 분갈이 하는 영상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과 더불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분갈이는 기본적으로 끝나고 나머지 이제 마무리 부분 어떤 일이든 그 마무리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마치고 흙을 다 채운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분갈이 제가 했다고 해놓고 지금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또 이제 완성 단계로 가는 나무일수록 하나를 세심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죠 이 나무는 제가 하고 있는 나무는 심산해당 우리말로 이제 아그베 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잠시 한번 보여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 나무는 그 기본 골격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접목을 한 겁니다 접목을 한 건데 이것도 거의 이제 20년이 흘러가니까 숲이 가 이제 여기는 아주 터고 고태미가 좀 나네요 이것은 거꾸로 접을 한 겁니다 거꾸로 접을 하다니 무슨 말이지 궁금해 하시는 분은 제 채널 소경분재원 유튜브 채널에 역접 거꾸로 눈접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접을 이렇게 거꾸로 해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한번 체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접을 하는 목적이라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거기에 잘 설명을 해 놨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노란 열매가 달리는 심산해당 아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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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해서 배나무가 아닙니다 아그베 어원은 아기처럼 작다 작다고 해서 아기베 아기베 이러 하다가 아그베 됐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한자로 아가위 당이라고 해서 심산 해당할 때 심산은 깊은 깊을 심 매산자 깊은 산에 나는 해당이다 이런식의 일본식 표기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아그베 라 이렇게 부르는 거요 자 지금 이 시간은 아그베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또 하고 또 옆으로 계속 이야기 세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일단 무슨 이야기가 나왔다 이러면 그제 좀 이렇게 뭘 어 알려 드리고자 하는 그게 그런 심리가 작용해 가지고 본 목적과는 달리 이렇게 이야기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고만하세요 이렇게 딱 해주세요 그럼 제가 딱 바로 그치고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의 소개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무리는 뭐냐면 이끼 작업을 함으로써 분갈이 완료가 되는데 이끼를 입히지 않아도 됩니다 입히지 않아도 되지만 우선에 미적으로 이끼 자 여기 이 부분 보세요 이끼가 없는 상태 그냥 이렇게 해흘기 채워져 있는 이 상태와 이렇게 자리 잡았을 때 어떻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훨씬 생기가 있어 보이고 이쪽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끼는 그냥 덮으면 되는 게 아니고 첫째 이끼가 이제 이 나무와 어울리는 이끼 상태 아무 이끼나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이 나무와 잘 어울리는 것 그러니까 분경에 쓰는 이끼와 일반적으로 이제 고테미가 나는 조금 오래된 분재 수목에 붙일 이끼와 그 이끼의 종류에 따라서 그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끼도 나무와 잘 어울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끼든지 간에 이끼의 키가 높은 것은 바람직하잖아요 키대로 쭉 크는 이끼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분토에 거의 붙어서 납작하게 자라는 그런 이끼가 좋겠어요 이 이끼는 현재 분갈이를 하기 전에 이 나무에 입혀져 있던 이끼인데 인위적으로 입힌 게 아니라 이끼는 그름 성분이 있으면 주변에 포자가 날아와서 거기에 착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 자라요 저절로 약간의 그름끼만 있어도 그래서 새 헐게는 포자가 떨어져도 이끼가 번식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름끼가 좀 있으면 잘 자라게 됩니다 그 그름끼란 뭐냐면 뭐 특별히 그름을 여기 탁 주어서 가 아니라 아주 미량의 그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무에 원래 조금 이렇게 묻어있던 그름끼라든지 그름 성분 그 다음에 유기물질 이런 것만 있어도 우리가 물을 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밑으로 타고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우리가 일반 생활용품 같은 보면은 심지어 세면장에도 그 이끼가 끼잖아요 곰팡이 종류 이런 거 물때 물때도 어떻게 보면 그 이끼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 이끼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끼가 서서히 번지면서 그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이끼가 또는 물때가 생기는 이유는 그런 유기질 성분 유기 성분이 일반 생활용수 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유기 성분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이끼루가 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포인트인 이 이끼 입히기가 어떻게 하느냐 이끼를 지금 어디서 뜯어 와가지고 여기다가 탁 덮어 놓은 그것처럼 하는거 아주 아마추어적인거죠 아마추어적인거 자 여기 조명이 이렇게 너무 밝았었는데 자 살짝 조금 났나요 이끼도 한장으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덮어 버리는 것보다 꼭 산에 그 산맥처럼 흐름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굴이 지어져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게 훨씬 보기가 좋죠 그래서 지금 이끼를 입히지만 원래 여기에 이끼가 있었구나 여기 있은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로 조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드릴 포인트입니다 핵심적으로 경계 부분 경계 화분 전과 옆에 이끼 조각 나무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처리 이끼가 됨으로써 원래 자랐던 이끼처럼 원래 여기 붙어있는 이끼가 여기 있구나 원래 여기 이끼가 뭐 그런 생각에 여지도 없이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대로 이끼를 감쪽같이 붙였네 이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가장 바람직한 작업이죠 자 제가 또 영상으로 소개한다고 열심히 나름 하는데 50원 대해선 안되겠는데 자 자 살짝 마른 부분 같은 부분도 그대로 있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뭐 전부다 신경이 살아있지만 않잖아요 지금 이제 겨울을 막 벗어나는 시기다 보니 아직은 파란 색깔이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녹색이 드러나면서 싱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높고 낮은 데도 높고 낮은 데도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뿌리 사이사이에 비치가 되고 홀도 이렇게 있으면서 홀도 이렇게 있으면서 있으면서 홀도 물론 이런 부분은 이제 분갈을 하면서 드러났던 속에 있던 부분들이 드러나서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끼는 자연스럽게 부착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도움이 되셨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제 제가 올리는 영상이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보고싶다 이런 뜻이 있으신 분은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께 알림이 가니까 그때 또 이렇게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경분정원 온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 되시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또 직접 전화를 주셔도 성인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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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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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